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수원생님들께서 이 코로나에 관한 것은 좀 많이 익숙해서 잘 푸셨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가공 송전설루에서 코로나 인계전압을 나타낸 식이다. 이 식을 보고 다음으로 답하래요. 코로나 인계전압식 E0는 24.3에 M0, M1, D2에 로그십에 R분의 D다 라고 되어 있고 양가로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온 T도시에서의 기압을 B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델타는 273 플러스 T분의 0.386B 라고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델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델타가 여기도 되어 있고 바로 코로나 인계전압식에 여기 델타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 델타는 뭡니까? 그렇죠. 상대 공기 밀도가 되는 겁니다. 자 상대 공기 밀도는 기압하고 무슨 관계에요? 네 비례 관계구요. 그 다음에 온도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아주 쉽게 우리가 풀었던 문제구요. 자 양가로 2번 갈게요. M1이 날씨에 의한 계수라면 M0는 무엇에 의한 계수인지 쓰시오. 우리가 계수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날씨계수 또는 옛날 말로는 천후계수라고 했었죠. 자 이랬던 저랬던 날씨계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M1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M1은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전선의 표면계수 또는 전선 표면의 상태계수다 라고 적으셨으면 정답이 되십니다. 자 쉬었고 다음 문제 또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양가로 3번이네요. 코로나에 의한 장애의 종류 두 가지만 쓰시오. 자 두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딱 두 가지만 쓰시고 나오십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코로나 현상이 발생할 때 바로 파워로스. 코로나에 의한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는 다음 회차에 이렇게 시험이 나올 때 얘가 또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전력 손실 공식 여러분 외웠던 거 있죠? 델타 분의 241에 가로 열고 F 플러스 25에 가로 닫고 루트 2d분의 스몰 d에 가로 열고 2 마이너스 2 제로에 가로 닫고 자 제곱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다 라는 자 코로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과는 이 공식도 여러분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코로나에서 이랬던 저랬던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의해서 통신선에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어주셨으면 충분히 정답으로 되겠죠. 자 양가로 4번 가겠습니다.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을 두 가지만 쓰시오. 자 주요 대책을 쓰라고 할 때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복도체가 나와야 돼요. 자 복도체를 뭐 한다? 채용한다. 뭐 채용이란 말도 맞고 사용이란 말도 맞고 이랬든 저랬든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키워드가 뭐예요? 복도체. 물론 여러분 이렇게 답안을 적으신 분 중에서 다도체라고 적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다도체라고 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자 가선. 가선 금구를 계량한다. 가선 금구를 계량한다. 이렇게 기재를 하셔도 맞는 얘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있죠.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자 굵은 전선 사용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ACSR. 자 알루미늄 케이블 스트리트 리인포스라고 해서 강심 알루미늄 연성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코로나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적으라고 했어요. 근데 반드시 얘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1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건물의 부안은 하루에 240kW로 5시간 자 그 다음에 100kW로 8시간 자 그 다음에 75kW로 나머지 시간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자 5시간에다가 8시간을 더하면 몇 시간입니까? 13시간이죠. 하루가 그럼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죠. 그럼 24시간에서 13시간을 빼면 나머지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몇 시간이요? 암산할 수 있죠. 네 11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1시간은 75kW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에 따른 수전 설비를 450kW로 했을 때 부하의 평균 역률이 0.8인 경우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에서 수전 설비를 450kW로 했을 때 이게 뭐 쓰냐면은 무슨 말이냐 요게 설비 용량이다라는 거예요. 자 설비 용량이 근데 단위가 kW로 줬어요. 그러면은 단위를 kW로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네 역률을 곱하시면 단위가 뭘로 되는 거예요? kW로 되는 거죠. 근데 역률 바로 얼마 줬어? 0.8 줬죠. 그래서 450에다가 곱하기 0.8 하면 설비 용량의 단위가 kW로 바뀌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를 물어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가로 1번 이 건물에 수용률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그럼 수용률이란 것은 어떤 거예요? 수용률이란 자 설비 용량분의 설비 용량분의 무슨 전력이에요? 최대 전력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분모에 있는 설비 용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450 곱하기 0.8 이 값을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최대 전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전력 중에서 가장 높은 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240 있고 100 있고 75가 있어요. 그럼 가장 높은 값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240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자에는 240이 올라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양가로 2번 갈게요. 이 건물에 1 부하율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1 부하율을 물어봤으니 자 공식을 보면서 한번 같이 가볍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하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죠. 그럼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인데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그 하루 동안에 사용한 일일 사용 전력량을 뭘로 나눈 겁니까? 그렇죠. 24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요기 24시간 나눴고 그 다음에 분모는 뭐예요? 최대 전력. 근데 아까 전에 양가로 1번에서도 최대 전력이 얼마였어요? 네 24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 전력량만 계산하면 가볍게 우리는 1 부하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용 전력량 보면 240kW씩 5시간 썼다고 했고 100kW씩 8시간 그리고 75kW씩 나머지 시간을 썼다라고 했으니까 75 곱하기 11을 곱하시면 되십니다. 이 문제 역시 아주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자 변학기 모선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학기에 관련된 모선 방식의 종류를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나온 문제예요. 매번 기사 시험에서 여러분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죠. 대신 나머지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는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일 모선 방식이다. 네 정답. 그 다음에 전환 가능 네 여기다가 단일자 넣어주세요. 전환 가능 단일 모선 방식이다. 그 다음에 루프 모선 방식이 있고요. 또는 이중 모선 방식이 있고 예비 모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가지를 적어드렸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거 3가지를 적으시면 되세요. 이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는 전환 가능 단일 모선 방식이 되겠어요. 어 선생님 그러면 단일 모선하고 전환 가능 단일 모선하고요. 뭐 이중 모선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여러분 모선 방식이에요? 라고 수험생들께서 물어보시는데 가볍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에 단일 모선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단일 모선 방식. 그러면은 단일 모선이란 건 이거예요. 요게 모선이에요. 모선. 자 요게 여러분 모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변압기 지금 두 대가 있죠. 이러한 변압기에서 이러한 모선에 함께 걸려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모선이 하나인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많은 피더들이 이렇게 나가겠죠. 자 요런 게 이제 단일 모선 방식이고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환 가능 단일 모선 방식이다. 얘가 뭐냐면 자 이번엔 요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모선이 요렇게 하나가 있어요. 어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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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 표시를요.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기 쉬울 때 뭐 달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A12 또는 이제 차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12가 있고요. 자 이거 12가 있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뭐 타이십이라고 할게요. 타이십이 연락용 차단기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 마치 어 이중 모선 방식의 느낌이 나게끔 운영할 수 있는 어 전기 방식 중에 모선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전환 가능 단일 모선 방식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색깔을 파란색을 좀 바꿔볼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12를 온 시켰다고 해봐요. 자 이 12를 온 시켰어. 자 요 12를 온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얘가 고장이 났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프 되겠죠. 오프 되더라도 여기에서 양쪽으로 요렇게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끔. 자 요렇게 하는 게 전환 가능 단일 모선 방식이야. 물론 이럴 경우에 타이십이는 네 상태가 온 상태가 되어야겠죠. 자 요런 게 이제 단일 모선 방식 중에서 전환 가능한 단일 모선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중 모선 방식 같은 거는 어때요? 여러분께서 워낙에 많이 좀 들어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모선 자체가 어떤 거? 두 개죠. 요렇게. 그래서 하나를 A모선 하나를 B모선. 하면서 이 이중 모선 방식에 대해서는 언제 언급을 많이 했었냐면 달로기와 차단기의 조작 순서를 배울 때 상당히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어? 이거 이중 모선 맞네? 그래서 어? 이거 연락용 차단기인데? 어? 그러면서 어? 여기에 달로기 있고? 여기에 달로기 있었는데? 하면서 막 요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그림보다는 훨씬 썰렁한 그림이지만 여러분께서 이중 모선 방식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 모선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모선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선생님 이중 모선과 예비 모선은 어떤 차이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또는 얘가 하나는 뭐냐? 상용이야. 그리고 하나는 예비지. 그래서 상용이 고장이 났을 때 예비 모선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얘도 상용이고 얘도 상용이야. 둘 다 항상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비 모선 방식은 둘 중에 하나는 안 쓰고 있어. 그러니까 예비로 그냥 냅두는 거죠. 자,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더라. 여러분, 다른 모선 방식이다.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변압계 모선 방식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